안녕하세요. 수상전 1 바깥에서 수줄입니다. 백셈으로 둔 장면입니다. 흙의 다음 수는 어딜까요? 백셈으로 두었을 때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흙은 지금 이곳의 한로를 막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상전에서 여기 한로가 두 개 있고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1번 하면 백이 2번 했을 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지금 모양에서는 바깥에서 수줄인 바로 이곳에 부터 단수를 치면 되겠네요. 지금도 한로는 두 개입니다. 그러면 흙이 이곳에 부터 한로를 막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이 여기 떴을 때 이곳에 1번에 두면 백을 잡을 수 있겠죠. 지금도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됩니다. 이곳에서 하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셈의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백이 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그러면 흙은 이곳에서부터 수를 줄여가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단수를 치면 백을 잡을 수 있겠네요. 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백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곳에 부터 단수를 치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지금도 그냥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막아가시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로 떴을 때 다시 3으로 떴습니다. 백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백셈으로 두고 나니까 한로가 하나, 둘, 셋입니다. 백도 한로가 하나, 둘, 셋이죠.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수를 줄여가면 되겠습니다. 1, 2, 3 이렇게 해서 백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모로 둔 장면 한로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백의 한로 여기부터 막아가시면 되겠네요. 세모로 막고 나니까 한로가 세 개가 되었죠. 그러면 백의 한로도 하나, 둘, 셋.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수를 줄여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지금은 한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흙이 이곳에서부터 수를 줄여가는 것이 맞습니다. 1번에서 수를 줄이면 200을 잡을 수 있겠네요. 지금도 한로는 하나, 둘, 셋입니다. 백도 하나, 둘, 셋이죠. 그러면 한로를 하나씩 줄여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곳에서부터 두면 안되겠죠. 그러면 흙이 죽으니까 바깥에서부터 수를 줄여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를 줄여가면 백이 이것을 잡더라도 다시 흙이 뚫어서 흙이 잡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수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백이 세모로 막고 나니까 한로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단수를 이곳에서부터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입구자로 돼 있어서 한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바깥에서부터 메워야 되겠죠. 안에서 메우면 흙이 먼저 죽기 때문에 바깥에서부터 단수를 치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에서부터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백을 잡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세모로 두고 나니까 한로가 두 개이죠. 하나, 둘, 백도 하나, 둘입니다. 그럼 이곳에서부터 단수를 치면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모로 살려갔지만 이 백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흙이 정멸하죠.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백 세모로 둬서 한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이쪽도 하나, 둘, 세 개죠.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메워가시면 상전에서 이기게 되겠습니다. 한로 계산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백이 뜨고 나니까 한로가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럼 바깥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단수를 치면 잡을 수 있겠네요. 백이 세모로 둔 장면. 지금도 한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메워가면 됩니다. 이렇게 일로 두면 백이 이로 뚜더라도 이렇게 뚜더라도 이렇게 다시 단수 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로 뒀을 때 백이 단수를 쳤어요. 그러나 삼으로 단수를 치면 이곳을 잡더라도 이거는 한 격이죠. 그래서 다시 잡아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메우고 단수 치더라도 바깥에서부터 단수를 치시면 됩니다. 백이 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이 백을 잡으려면 바로 이곳에서부터 단수를 치면 되겠죠. 백이 이를 두면 삼으로 떠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일번부터 막으면 되겠죠. 백이 세모로 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도 흙이 이렇게 막게 되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백이 세모로 이었죠. 그러면 흙은 한로를 메워가시면 되겠습니다. 1, 2로 떴을 때 다시 삼으로 떴습니다. 지금도 백이 세모로 떴습니다. 1로 뚫으면 되겠죠. 1로 뚫으면 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백이 세모로 뚫어서 한로는 두 개지만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을 잡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이곳에서 단수를 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한로, 그렇죠? 이 돌을 살려가면 단수돼서 1로 이렇게 살려가면 백이 단수 치면 백이 흙이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흙은 1로 이렇게 살려가시면 안되고 이렇게 1로 밀고도 가시면 됩니다. 2로 이어도 이렇게 삼으로 해서 백을 잡으면 되겠죠. 또 1로 했을 때 백이 이렇게 2를 뚫더라도 흙은 3을 뚫어서 이 백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에 하더라도 다시 삼으로도 안쳐서 백을 잡으면 되겠죠. 지금도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돌이 끊겨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부터 그냥 메워가시면 됩니다. 1로 메워가시면 2로 떴죠. 그때 다시 메워가시면 됩니다. 여기 뚫더라도 단수 쳐서 먼저 한수 빠르죠. 지금도 한로가 3개가 있습니다. 이 백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한로가 1, 2, 3개니까 빨리 이렇게 막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아가면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칠 수도 없고 1로 당칠 수도 없죠. 이렇게 잡으러 올 텐데요. 그때 단수를 치면 한수가 빨라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바깥에서부터 이곳에서부터 수를 줄이면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위로 있더라도 단수 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부터 하면 안됩니다. 가끔 잡으러 올 때 이 백을 잡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곤란한 게 단수 치면 흙이 죽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도 바깥에서부터 메우시면 2로 이렇게 살려가더라도 다시 단수해서 단수 치더라도 잡아서 흙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바깥에서부터 수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백을 잡았죠. 지금도 백셈으로 둔 장면 지금도 바깥에서부터 메워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메워가면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단수 쳐서 이 백을 잡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수상전일 바깥에서 수줄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